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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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카이프는 이런 종류의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디오나 스크린을 공유합니다. 비디오를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텔레비젠스의 연결됩니다. 오늘의 토픽은 CONNECT PRO입니다. CONNECT PRO는 비디오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USB 카메라를 공유하고 도큐멘트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자기의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WebX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CONNECT PRO와는, 하지만, 이 기술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활용하십시오. 지금 이 스크린은 도큐멘트 공유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파워포인트, PDF, 다이예요. 모든 관객들은 이 부분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프로그램을 제작한 제작을 할 때, 싱가포르과 제자리에서 제작한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을때 제가 커넥트 프로를 연결했을때 제 현재 비디오를 보여줬습니다. 이 비디오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프로젝션을 보면서 제 파워포인 슬라이드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큐멘트 채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프로젝션을 보여줬습니다. 제 비디오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좀 간단한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스튜디오에서 사용합니다. 저희는 새로운 버전을 보여줍니다. 아주 아름다운 환경을 보여줍니다. 아주 아름다운 프로젝션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영국 서버에서의 실제 프로젝션입니다. 그들은 커넥트 프로 서버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을 보여줍니다. 이 비디오를 보여줍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환경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크로마키 백라운드를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거의 220명입니다. 저의 핸드폰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프로젝션을 시작합니다. 작은 음악을 가져옵니다. 제가 싱가포르의 화면에 있는 공간을 가져왔습니다. 사이브에서 마찬가지로 이 기술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테디오를 전체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스튜디오에 도쿄연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것입니다. 제 환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콘텍트 프로 이미지가 이 프로젝트 스크린을 보여줍니다. 이 콘텐츠 룸에 있는 콘텐츠 룸입니다. 저는 이 곳에 있는 콘텐츠의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스크린이 있는 프로젝트 스크린입니다. 참여해주는 제 프레젠트 스크린이 등ache와 마 URLs입니다. 제 프레젠트 스크린과 파워по인트 스크린이 해석을 활용하여 이 프로젝트 스크린이 진행됩니다. 지금uls 제 코너마을 이용합니다. 이제 이스트리 제품을 사용하여 Dolores과 jump 학습 기술 프로 extension they do many distance learning using the Connect Pro because they have a real presentation using iStudio and using the Connect Pro, they're using infrastructure they already made. That's the new idea we are bringing right now. So iStudio really opened new era of presentation using Connect Pro. Thank you very much. The other people have a different viewpoint but in this case if i watch this way i can make a big screen for presenting material like that way or i can make myself bigger so everybody watching my face so because the distance learning or video is showing on the monitor always they have to have a one screen. Thank you.